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짜잔 다시 돌아온 미러컨디션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작게 한 몇천마리 됩니다 이래도 오늘은 바로 수입이 왔을 때 폐사한 레드아이아머스 킹크랑 그리고 음원사를 한 우리 팩맨을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는 수입이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죽었어요 와 진짜 이 친구는 진짜 도만뱀 중에서 개복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입문을 할 때는 제가 이 친구를 별로 추천을 안해드립니다 이 친구는 여비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통통할 때는 굉장히 이쁘고 한데 지금은 이 친구는 죽고 나서 조금 말라 비틀어졌어요 자 팩맨 친구는 이 친구는 기증을 받았는데 혈변을 계속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저세상으로 갔구요 자 바로 한번 넣어볼게요 제 생각인데 아마 미럼 친구들이 엄청 잘 먹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둥강유 친구 있죠 지며느리 이 친구들에게 한번 레드아이아머스 킹크를 똑같이 한번 줘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아마 못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아마 이번에 보시면은 레드아이아머스 킹크가 뼈대가 어떻게 생긴지 보시면 아마 굉장히 신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팽맨개구리도 한 마리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개를 한번에 진행을 할게요 자 이 상태로 제 생각엔 짧으면 이틀 길면 3,4일인데 제 생각엔 팽맨개구리는 하루면 끝날 것 같고 해서 내일 한번 보고 그 다음 며칠 후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약간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보시기 전에 생각하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뼈대가 굉장히 딱딱하고 약간 건조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사실 이 친구들이 잘 먹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긴 많아요 진짜 관심이 많긴 많은데 음 막상 생각해보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팽맨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살이 굉장히 연해가지고 금방 먹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미런 컨텐츠를 저만 하는 줄 알았는데 해외 일본에 있는 유튜버 분들도 이 미런 컨텐츠를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바로 퇴근 컨텐츠니까요 전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근이 아니라 바로 내 집 와 여러분들 지금 약 4시간 정도 흘렀거든요 여기 보이시나요? 지금 팽맨은 거의 다 먹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레드아이는 잘은 안 보이죠? 아직 큰 티는 안 나는데 와... 와...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쫓는 거지? 전 사실 이거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굉장히 딱딱하게 굳었거든요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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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.. 두둥... 자... 이 정도인 것 같고 자... 내일 아침에 한 12시간 정도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3일째입니다 보통 2일째에서도 끝날 수 있었는데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짜잔 오 뭐야 여기 있구나 Α embora 자 여기 보면은 뭐야 저 이거는 레드아이 같은데요 자... 레드아이 조금 이따 꺼내고 여기에ο... 팽맨이다 와... 팽맨 골격입니다 머리 쪽인 것 같고요 와 여기 앞에 쪽이 콧구멍이고 여기 눈 그리고 양옆에 귀 쪽 울음소리 내는 그 쪽인 것 같은데 와 이빨이 우선은 굉장히 날카롭게 나 있네요 이렇게 잔이빨이 있어가지고 제가 손으로 물렸을 때 또는 다른 생물들을 먹이를 사냥할 때 놓지 못하는 못 도망가는 이유가 이 이빨이 있었네요 잔이빨이 굉장히 많네요 오 그리고 이거는 레드아이 발가락인데 와 이거 뭐야 아 이거 아래턱이구나 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위에 올라가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밀어미 싹 진짜 싹싹 먹었어요 지금 와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 여기가 레드아이가 굉장히 신기한 게 여기 있죠 이 등가시 이 가시는요 진짜 만지면요 엄청 날카롭고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들고 있어도 좀 굉장히 세게 찔리는 정도 보이시나요 손에 이렇게 자국이 날 정도로 굉장히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게 레드아이가 이제 몸을 약간 보호하기 위함인 것 같은데 이빨 같은 경우에는 이빨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지 않네요 굉장히 이빨이 직사각형으로 뭉툭뭉툭합니다 이런 이빨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빨이 되게 신기하죠 보통은 파충류 양서류 이런 친구들 다 이렇게 안 생기고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거든요 사람 이빨 마냥 굉장히 고루고루 고루고루게 나 있는 치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던 팩맨이랑 이 레드아이 밀엄이 싹싹싹싹 긁어서 먹었는데요 머리 같은 경우에 무툰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굉장히 레드아이 가시랑 이빨이 이상적인 것 같고 개구리 대부분이 그런데 이빨이 이렇게 날카롭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 이렇게 밀엄 컨텐츠 끝났고요 밀엄 컨텐츠는 항상 그렇죠 시작과 끝이 약간 허무해요 뭐야 이거 팩맨이 조금 약간 신기하다 이거 팩맨꺼거든요 팩맨이 약간 확실히 뼈대가 있네 뼈조각 이거를 다 조립은 할 수 없겠지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습니다 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레드아이랑 팩맨 먹여 봤고요 다음에도 또 밀엄 컨텐츠 조금 신기할 것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뵐게요 새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